오늘 29일은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부터 내일 30일 새벽 사이에 그리고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여전히 구름대가 높게 발달하고 있고 태풍의 눈 역시 눈안이 점점 깨끗해지고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비해서 태풍이 확실히 재발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23일 목요일 저녁 9시 발생했으며 96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태풍은 재발달에 성공하여 다시 4등급 태풍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조직상태가 매우 좋아졌으며 눈이 매우 깨끗하고 또렷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와 동반된 대류역이 매우 탄탄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온은 29도로 태풍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약 24시간 동안 29도의 수온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점차 수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직시여는 5에서 10으로 태풍에게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24시간 후부터 연직시여가 점차 높아져서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열 용량은 여전히 50에서 75로 태풍이 발달하는데 현재로선 유리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상할수록 점차 열 용량이 줄어들어 48시간 후부터는 열 용량이 0으로 태풍의 발달이 불가능한 위치에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태풍의 진로를 보면 현재 강도는 초속 59m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세력을 유지한 후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위 40도 선에서도 카테고리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현재 해양 환경이 여전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벽이 매우 탄탄하며 전체적인 발산이 워낙 뛰어나고 악화가 빠르게 진행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기상창 GFS에서는 현재 약 초속 51m로 분석하고 있으며 북위 30도 선이 넘어간 순간부터 태풍이 점차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되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24시간 이후에 초속 51m로 2차 전성기를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와는 진로가 매우 비슷하고요. GFS보다는 이동속도가 좀 느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16호 태풍 민들레는 수온은 29도로 높아서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는 데 좋은 환경이며 연직 윈드시어는 매우 약하여 태풍을 갑자기 약화시킬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상층 발산의 흐름은 매우 원활하여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호 태풍 민들레는 앞으로 조금 더 발달하거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태풍이 더욱 속도를 내어 북상하는 과정에서 해수온이 낮아지고 중위도 편서풍을 만나는 내일 30일 목요일 전후부터 빠르게 약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6호 태풍 민들레는 29일 오늘 저녁 9시를 보면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이 380km 강도는 매우 강이고 진행방향은 북북동 내일 30일 목요일은 저녁 9시 기준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모레 10월 1일 저녁 9시 기준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10월 2일 저녁 9시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을 예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